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아직 매서운 바람은 있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훈기가 감도는 그러한 따스함이 봄에 싱그러움을 안겨준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받기도 하고요. 스스로 또한 맞기도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태양의 그림자는요.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그림자 영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결점이 없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는가 싶지요. 오히려 자신의 결점에서 우리가 재능을 이끌어내는 능력만 수반한다면 상당한 장점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1리터의 병에는 1리터의 물이 담기고요. 또 100볼트의 전압선에는 100볼트의 전리밖에 보낼 수가 없는데요.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훈련이나 어떤 개발 여하에 따라서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이요. 나는 복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깨고요. 어떻게든 나는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이루고야 말겠다. 라는 굳은 신념과 노력으로요. 덕목을 쌓으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4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문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육바람일 행을 닦아서 아승지겁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건만검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뱁싸울제 시방제부를 섬기는 일 참가님들 쉬우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다통달하옵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가지 신통었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시방법계에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법문 연설하고 지옥악이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네요 유네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무릎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시방법계에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이다. 시방법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방향을 놓고 볼 때 동서남북사방하고요. 간방, 팔방에다가 중앙에 상하 해서 시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방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빠짐이 없이 모든 곳을 나타내죠. 바로 법계다 하는 것은 진법계, 허공법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데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현보살에 대해서 다 아시지요? 지난달에 저희 사찰에서 불자님들 하고요. 화음사, 쌍계사 이렇게 사찰탐방을 다녀왔는데요. 화음사, 쌍계사가 이제 보편적으로 화음 도량이란 말이죠.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찰에는 대략 일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역사가 있고 해탈문이 이렇게 있는데 화음사, 쌍계사는 두 군데가 모두가 다 들어가니 있고 일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고 해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문의 자리와 사천왕문의 자리가 다른 사찰하고는 바뀌어 있더란 말이죠. 거기에 금강문에 들어가 보니까 금강역사가 계시고요. 그 옆에 한편으로는 문수보살님 한편으로는 보현보살님이 자리를 잡고 계세요. 우리가 문수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부처님의 진리의 위협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사자를 타고 계시고요. 보현보살님은 바로 부처님의 행운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를 타고 계시는데요. 보현보살이 언제 처음 등장을 하느냐 하면 본생경에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 예를 들면 부처님이 가야마을에 있는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7일 선정수행을 해가지고 4선 3통의 깨우침을 얻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6년 고행을 하신 곳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을 했던 곳이다라고 해서 전정각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각을 이루기 전에 산이다 해서 전정각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나고 나서 다시 고행님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화산하고 지진활동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산에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란자라 강변으로 해서 쭉 강변 따라 올라가다가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가부자를 틀고 선정수행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해를 필발라수 나무를 우리가 보리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 필발라수 나무 있는 그 마을이 가야마을이었기 때문에 가야마을에서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해서 붓다가야 또는 보드가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서 초선, 2선, 3선, 4선의 초경의 천안통을 얻으시고요. 인과의 지지요. 그 다음에 이경의 숙명통을 얻으셨어요. 숙명통은 엄력의 인과지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숙명통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등경에 대해 이렇게 보고요. 초경의 천안통을 얻으신 민과의 이치에 대해서 12연기법에 대해서라는 부분이 우리가 초기경전이다라고 하는 아함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3경의 누진통을 얻으셨는데 누진통이라는 것은 번뇌루자, 달진자 번뇌가 다하는 이치 번뇌를 없애는 이치인 공사상 지혜를 터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래서 번뇌가 다하는 신통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진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번뇌가 다하는 신통력은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눈기코의 몸뜻 즉 신구의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그 신구의, 몸과의과 뜻이 탐진치의 삼독작용을 하다 보니까 번뇌를 일으켜요. 우리가 그거를 유전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번뇌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바로 뭐예요? 고통을 없애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탐진치를 없애면은 번뇌가 없어져요. 그럼 탐진치를, 무엇이 탐진치를 내느냐를 살펴보면은 눈기코의 몸뜻이 낸단 말이죠.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대상물을 보고서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 몸과 입과 뜻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탐진치를 없애고 탐진치를 만드는 눈기코의 몸뜻의 술이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 이치를 없애버리면 번뇌가 없어진다. 이러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멸량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는 청정한 곳인데 청정한 마음이 눈기코의 몸뜻의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번뇌를 만들어서 이것을 유전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유전연기가 그 고통을 없애서 탐진치를 없애고 몸과 입과 뜻의 작용을 없애서 본래 모습을 찾는 걸 우리는 환멸량기다라고 했대요. 부처님께서 이 깨우침을 얻으시고 나서요. 과연 내가 이 깨우침을 바르게 얻었는가? 잘못 얻었는가? 대해서 법계 정관을 하셨어요. 즉 일곱 군데 장소를 옮겨가시면서 일주일씩 당신이 깨우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죠. 바로 다시 한번 살펴본 사항이 뭐냐면 인과법, 인연법, 상의상관법에 대한 인과의 이치, 인연의 이치나 상의상관의 이치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통에 관한 진리 이 고통이 왜 생기는가? 라고 살펴보니까 집착 때문에 생긴다. 집착,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그럼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고통을 소멸하는 데 대한 진리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 정도를 이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도에 대한 진리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붙여있는 게 살펴보았고요. 그럼 바른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낙과 고행을 떠난 중도의 도 즉 팔정도를 우리가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고통을 다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고통이 왜 생기는가? 되뇌어보니까 우리가 무명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이요. 생으로 인해서 비롯되고요. 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를 형성함으로 생이 되고요. 유는 취를 때문에 생기고 취는 사랑 때문에 생기지. 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쭉 살펴보니까 무명해서 결국은 고통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치를 깨닫고 7주 동안 7일씩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을 때 첫 주차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이 진리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부처님의 깨우친 진리에 대해서 보현보살님이 찬탄을 하고요. 보현보살이 소원을 세우죠. 바로 그 소원을 세우는 게 보현보살의 행원입니다. 10가지 소원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보현보살 10종대원이다. 이때 바로 보현보살이 형성이 되고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부처님의 행으로 중시 여기는 것이 바로 보현보살 10가지 행원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행을 우리는 달리 보현보살의 행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비로자나 불이다. 법신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리를 깨치게 되면 지혜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여요. 바로 그런 지혜를 터득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문수보살이다. 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협시불이 문수와 보현보살이 이랬단 말이죠. 바로 이랬을 때에 보현보살이 10가지 소원을 세워서 행원을 약속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10가지 행원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세우는데 그 10가지 행원 중에 첫 번째가 예경제불원이다. 예경제불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경 예를 갖추어서 공경한다는 이야기죠. 제불 모든 부처님을요. 바로 모든 진법계 공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계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항상 공경하겠다.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겠다. 다음 둘째가 칭찬 열애 온인데요. 예경제불원이다. 라고 해서 절에 있는 불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에 있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형제 친척 부처 다 모두가 부처예요.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죠. 바로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절을 하시지 않아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너를 어떤 대상을 공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경제불원 공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공경을 하되 칭찬 열애원이다. 모든 만물 진리로 붙어오신 부처님과 부처님들 노래와 또 어느 무엇도 다 칭찬 열애원 칭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칭찬받아서 나쁜 사람들 없지 않아요? 잘한다 훌륭하다 좋다 감사하다 사랑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나쁠 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든지 다 칭찬 하겠다라는 소원을 세운 것이고요. 세 번째로 광수 공양원이다. 광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 인연따라 따를 수 인연따라 공양을 하겠다. 모든 부처님께 꽃 음악 향 우유 기름 음식 등으로 널리 공양을 하되 그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거두고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고 착한 일을 하고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양을 하겠다.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받칠공자 기량인데요. 받쳐서 기른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해당이 되죠. 상대방을 위한 마음의 배려나 따스한 말이나 또한 어떤 물질적인 역량도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난리 공양을 하겠다라는 기량이 되요. 받쳐서 기른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해당이 되죠. 상대방을 위한 마음의 배려나 따스한 말이나 또한 어떤 물질적인 역량도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난리 공양을 하겠다라는 원을 세웠고요. 넷째는 참재 업장원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석 소저 제약업 계육무시 탐진치 언제부터 시작이 된지만 우리의 모든 악업은 다 어디에서 온냐 계육무시 탐진치 무시 이래로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됐다. 그래서 끝없는 세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뭔가 말과 뜻으로 업을 지었는데 이런 업을 모두 다 소멸하겠다. 참여하겠다는 성을 세웠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자기가 모르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바르다라고 해도 상당히 봤을 때는 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참여를 하겠다. 참재업 장원이고 또 수희공도권 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연 따라 여건 따라 기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뻐하는 역량을 만들어서 공덕을 싸겠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부처님들께 살량없는 오랜 세월 수행하고 보시하고 또 깨달음을 증두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모든 선한 일 또 다른 예 공덕들을 빠짐없이 인연 따라 함께 기뻐한다. 남편 일이든 아내 일이든 자식 일이든 잘한 것은 한없이 기뻐하고요. 어려운 일은 같이 또한 함께 어려움에 빠져드는 이런 인연의 공덕을 쌓겠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청전법륜은이다.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들께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서 설법해 주시기를 청한다. 청전법륜은이다. 법을 원만하게 구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바른 법을 그걸 소원을 세운다. 일곱째는 청불주세원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면서 일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한다. 그런데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가정의 어른분들도 다 부처님이시죠. 오래오래 사시면서 여러분들 어른들 함께 사시는 분들하고 함께 안 사시는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함께 사시는 분들은 불편한 것이 많이 있겠죠. 반면에 또 든든함도 많이 있어요. 함께 안 사시는 분들은 다소 편안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어딘지 모르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했을 때는 좀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오래오래 오래 사시게끔 보살펴드리고 보해드리고 이런 것이 쉽게 얘기하면 청불주세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상수 불합원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을 해서 이루영령할 수 없는 고행 보시 또 정진수행을 해서 등정각을 이루신 것처럼요. 항상 인연따라 여건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째가 이제 항순 중생원인데요. 항상 중생들의 인연따라 수순한다는 약이예요. 중생들은 많죠. 테란스파의 모든 중생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 있을 테고요. 형체가 또 있는 거 없는 것이 있을 테고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중생은 바로 자기 자신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중생입니다. 인연따라 수순원 항상 수행해서 이끌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열 번째가 복의 회양원인데요. 바로 넓고 크게 다 회양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좋은 일을 생기면 혼자 가기가 쉬운데요. 보현보살은 뭐예요? 넓고 크게 다 회양을 한다.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보현보살이 바로 이열까지 서운을 허공계가 다하고 충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뭔가 또 마음과 생각에 조금도 싫어한 마음이 없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성원을 세웠어요. 바로 우리가 이산의 연사 빠른 문을 하면서요. 시방 벗게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조제 열 가지 행원으로 건조제 여러 갈래로 몸을 놔둬 미묘본문 연설하고 여러 갈래로 몸을 놔둔 다는 바로 중생의 수순 따라 인연 따라 여건 따라 몸을 놔둬서 미묘본문 미묘하다는 것은 바로 미묘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뜻하지요. 화음경에 보면 부처님 법의 마지막으로 52번째 부처의 계위가 52개위가 바로 묘각이란 말이죠. 묘각 무정각 가장 보편타당한 등정각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런 미묘본문을 연설하고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지옥아귀의 나쁜 곳엔 광명놓고 신통보요. 내가 이런 이치를 터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아귀의 나쁜 곳엔 광명놓고 신통보인다. 지옥과 악위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악위가 되는 줄 아는데요. 내가 괴로움을 엮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고요. 내가 탐욕심을 부려서 괴로움을 받으면 그게 바로 악위가 되죠. 그래서 극락과 지옥은 꼭 죽어서 간다기보다도요. 살아서라도 그런 지옥의 삶을 악위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따님이나 아들이 결혼했는데 부부싸움을 했다. 가정인 시끄럽다. 돈을 못 벌어온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터득시킬 수가 했단 말이죠. 바로 그곳이 지옥 악위의 삶이고 바로 보차님의 진리에서 삶의 방법을 인해가지고 편안함을 주는 것이 광명을 놓고 신통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물러나게 될 때도 염려를 해야 될 것이에요. 일을 시작할 때는 나중에 손을 떼게 될 때를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대비의 마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극박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재기불능해까지는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또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진정한 미소 또 웃음 이런 것은 건강한 생명이 약동이 되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또한 꾸밈없는 미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주변 상대를 다 명랑하게 하고 화목함을 만들고 건강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늘 미소짓는 그런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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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정사